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딱 1달 남았습니다. 시험 당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남은 기간 실전 감각을 제대로 익히고 약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한데요. 남은 1달 잘 보내는 방법 윤상영 서울 영동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수능시험이 어느덧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번 수능 특징부터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서 접수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2025 대수능 원서 접수 결과가 지난 9월 1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총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8,082명이 늘었습니다. 재학생은 전년도에 비해 14,131명이 증가했으며 졸업생은 2,042명, 검정고시 등은 1,909명이 증가했습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에 비해 재학생의 증가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이는 올해 학력 인구가 작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선택 과목별로 좀 살펴보면 국어에서는 화법과 장문 선택자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의 선택자가 좀 줄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지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선택자가 약간 늘었고 기아 선택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탐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사회탐구 선택자가 늘고 과학탐구 선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을 한 과목씩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10.3%로 많이 늘었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전반적으로 응시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수험생 입장에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특징은 졸업생보다 재학생의 인원 증가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의대 증원 등의 이슈가 많아서 충분히 졸업생들이 다시 수능을 보는 경우가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증가인원은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의 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올해 재학생들의 학력 인구가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졸업생들의 증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해서 이번 수능에서 졸업생들의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졸업생들의 수능 응시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증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도 이미 많은 졸업생들이 수능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학과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별 응시 인원 변화입니다. 올해부터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또 탐구에서는 사회 선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면에서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별 인원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탐구에서는 변화폭이 꽤 컸습니다. 아마도 수학에서는 전년도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에 따른 최고점의 점수 차이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탐구에서는 사회 두 과목의 선택자의 증가도 눈에 띄지만 사회와 과학을 한 과목씩 선택한 비율이 전년도에는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0.3%로 증가하면서 과학 선택자의 비율이 거의 10% 정도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탐 런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난이도일 것 같습니다.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좀 다른 편이었는데 실제 수능은 지난해 수능 시험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난이도 예상은 사실 기본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예상이 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은 아시다시피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9월 모평은 또 역대급으로 쉬웠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다 보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대비법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동의 없이 하던 대로 수능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당연히 9월 모평보다는 어려울 것이고요.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수능 시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변별력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출제되기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모평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수험생들 꼭 신경을 써야겠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무엇보다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번 수능입니다.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려 하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공부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쫓기고 불안감이 큰 시기이니만큼 이전에 비해 학습 능률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학습량을 많이 잡기보다는 오히려 학습량을 조금 줄이되 하고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교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만들어 놓은 오답 노트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해당 과목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교시 국어 시험을 보게 되는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는 국어 공부를 그 다음에 또 10시 반부터 12시 10분 사이에는 수학을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영어와 탐구를 하는 식으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해당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마음가짐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하루 일과까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적대별로도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데 구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상위권 학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 성적을 위해서 고난도 문제풀이와 자신의 약점 보완을 위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능 연계 규제를 정리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수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대인 만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역시 수능 연계 규제를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위권 학생들은 모든 영역을 다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 있는 두 개 영역이나 또는 세 개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능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 태도 면에서는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늦게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대신 수능 시험 시간에는 최대한 졸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정비하고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식사와 영양제 복용 등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은 컨디션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함께 한다면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과격한 운동을 해서 다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더 주의해서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한 달이 1년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학습이든 생활이든 여유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